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한 브리핑란에 소브린 ai에 집중하는 국가가 전 세계 60개에서 70개국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 요약기사가 났네요. 그중에 하나도 이제 한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지금까지는 주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센터용 gpu를 많이 구매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예산을 집행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펼쳐질 것 같다. 그런 내용을 그동안 한 두 번 정도 제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특별히 ai타임스의 이번 주 뉴스브리핑의 기자분이 좀 넓은 시각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 번 정도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1차 회의에서 2조 원의 자금을 들여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는 소식이 전해됐습니다. 국내 보유직인 gpu를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여러분들 국가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2024년 5월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100 호프백을 천장 정도 확보했고 이것이 국내 최대 규모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여러분 한국 사이에 ai 인프라의 격차를 확연히 느끼겠죠. 불과 몇 주 전에 빅테크의 여러분들 일원인 테슬라의 오나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가 gpu 10만대로 여러분들 구성된 테네시주의 맨피스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ai 모델을 학습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제일가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네이버가 천장 정도를 확보했다는 거죠. 5월이. 이것은 단일 클러스트에 gpu 10만장을 투입하는 미국의 빅테크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워낙 돈을 싸들고 이런 gpu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수도 gpu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내처럼 다른 국가들도 인공지능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소브린 ai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약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여러분들 복습하는 셈치고 여러분 정리하는 겁니다. 소브린은 주권을 뜻하는 말이고 소브린 ai는 국가가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공지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됩니다. 정확하게 이런 규정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각국이 자신들이 언어와 데이터를 통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ai를 위해 생성한 데이터를 중국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을 허용할 리는 없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소브린 ai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2003년부터 채치 pt가 세계적인 화제가 되자 각국의 ai 개발에 직접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주체는 바로 gpu 생산업체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선 황은 올해 2월 중동에서 열린 국제정상회의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소브린 ai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이다. 모든 국가가 주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도하는 ai 센터 권리과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젠선 황이 역설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번 확인했지만 한 번 정도 더 기자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소브린 ai는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방 언론에 부각될 기회가 적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엔비디아가 그것을 유행화시킨 겁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이 용어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브린 ai에 집중하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지게 됐는데 엔비디아의 실파 콜 하트카르 ai 네이션처 글로벌 책임자 이 양반은 아마 공공섹터를 만든 국가에게 gpu를 판매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같습니다. 미국의 전문지 벤츠 비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계 60개에서 70개 국가가 소브린 ai를 위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 건립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60개 70개 그 가운데 윤정부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도 우리는 상황이 좀 낫죠. lg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있습니까. lg는 공개적으로 이제 기초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ai 모델을 엑사원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은 상황이 상당히 나은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국가들의 그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gpu를 더 많이 팔게 해 가지고 만든 개념이 ai 팩토리 ai 공장이라는 걸 만들었네요. 이것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를 생산하는 소형 데이터 센터의 개념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 자체 ai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ai 공장을 소브린 ai 구축에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 국가가 데이터 센터도 여러분들 부지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gpu도 사고 또 여러분 cpu도 사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사 가지고 어셈블리 조립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운용할 거냐 이야기죠. gpu가 한 개 두 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5천 개 만 개 정도 되면 운용하는 기술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복잡한 겁니다. 그렇게 단품을 팔지 않고 엔비디아가 턴키 베이스로 그냥 ai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단품을 gpu 가속기를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를 뭡니까 조립해 가지고 ai 공장을 만들어서 팔면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게 되면 그냥 모델이라는 게 다 돌아가게끔 그런 것을 이제 구상한 것이 바로 ai 공장이다. 소브린 ai가 확대될수록 gpu는 더 많이 팔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소브린 ai에 상당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자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것을 학습하는 것은 엔비디아에게는 큰 시장을 뜻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예산을 2조 투입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gpu를 15배 정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에게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ai 팩토리 이게 여러분들 2024년 또 5월 20일 기사입니다. 젠슨 황이 ai 확장 중심은 ai 공장이다. 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냥 여러분 설계부터 시작해야 데이터 센터의 설계부터 시작해야 턴키베이스로 그냥 공급하는 겁니다. 안에 뭐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ai 공장은 기업이 ai 운영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형 데이터 센터의 개념이고 그냥 전체 인프라를 다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고민할 거 없이. 그 대신 이제 돈을 좀 더 받겠죠.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 것은 2024년 델 테크놀로지의 월드 컴프렌스. 우리는 생성 ai 기능을 전 세계 모든 회사에 제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고민할 거 없고 그냥 엔비디아가 전체 이런 델 컴퓨터하고 협력해 가지고 ai 공장을 패키지로 턴키베이스로 제공할 테니까 돈만 조금 더 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보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처음에는 단품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부품 하나하나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가 단품을 모아 가지고 조립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듈을 공급하라 하지 않습니까. 모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거를 다 합쳐 가지고 뭐죠. 덩어리를 부품 덩어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덩어리 덩어리 몇 개만 그냥 조립하게 되면 자동차가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모듈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를 곧바로 생산해는 특수한 데이터센터가 바로 ai 공장이다. ai 공장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미래는 모든 기업과 모든 산업에 ai 공장이 생길 것이다. ai 공장은 각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소형 데이터센터의 개념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업가들은 신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민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개념도가 나오네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최종 결과물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도 ai 팩토리 한번 보니까 채치 pt 같은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적화된 형태의 데이터센터. 생성 ai를 위해서 최적화된 데이터센터가 바로 ai 팩토리다. 거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 다 통합되어 가지고 턴키베이스로 완제품을 그대로 뭡니까 기업이나 국가에 제공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gpu 네트워크 기술 ai 엔터프라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다 이런 공급이 돼 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